여러분들이 박수와 함께 석연준씨 초대합니다 어서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연준입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박수 여러분 박수 여러분 박수 희망한 일은 지난만의 눈으로 바로 영원한 눈으로 오지 상한의 하늘한 눈으로 제 얼굴을 잃어버렸어 지금 아래요 내 눈에 뵙게뱅한 쇼핑을 안아 잘 흔들면서요 아멘 내 눈을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끌려 보세요 아쉬워 시간 속에 울어도 내 눈이 나만 안 흘러지 천주의 비중을 잃어버려 지금도 한참 내일로 위주로 바라오는 순간 세상에 가장 젊은 날 나이 하나 나이 하나 밝은 시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감사합니다 박수 이쪽은 뭔 화장들을 귀신같이 했냐 아 오르빙이었어 박수 박수 우리의 영양씨 우리의 영양씨 우리의 영양씨 나는 나를 대단하라 영양이 가시게 나 본연히 꿈에서 차가치지 않지 내가 너만 부르는 눈빛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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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치지 않지 내 왜 이렇게 누나 둘이는 그렇게 춤을 춰도 살이 안 빠지냐 차가치지 않지 내 당신을 찾아뵙네 진짜 진짜 이는 그 노래 제발 우리 엄마 당신같이 나를 나를 내는 영원한 이 하늘에서 난 너로 눈물 보냈어 차같이 아침에 난 너로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잖아 차같이 아침에 여섯 날이 나 너로 눈물 보냈어 차같이 아침에 난 너로 우리 엄마 엄마 차같이 아침에 차같이 아침에 예 감사합니다 세큐 음악 주십시오 감독님 자 우리 엄마들 지금 들어가가지고 영감님들을 한 명씩 데리고 나와 아버지들 아버지를 한 명씩 데리고 나와 우리가 지금 손을 잡아야 데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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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청각 가장 고위 일을 받아서 박수 감독님 이제는 두스코로 리듬을 한번 바꿔주실래요? 신나게 갑시다 노래 잘했지 노래 잘했지 이 노래가 아닌지 저 마늘에 아멘 이 성우를 가질까 또 나아지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